다음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공기업이 임직원 대상으로 강연을 열었는데 그 강연 내용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홍 기자님.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인데요. 여기에서 한 유력 일간지의 칼럼 리스트를 강연 대상으로 초빙을 했는데, 강연자로 초빙을 했는데 이 강연이 진행된 후에 이 공사 직원들이 내부 반발, 비판이 컸던 겁니다. 이런 거를 들으라고 출석부를 체크하고 불참할 경우에 사유사까지 내게 했느냐, 이렇게 반발한 건데 무슨 내용이어서 이렇게 반발이 컸느냐 하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인데 제가 참 소개해드리기도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남자의 정에게는 총량이 있다. 이거를 아꼈으면 양기가 차서 눈이 빛난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세컨드, 이건 세컨드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세컨드에게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기업 강의에서 저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세를 믿어라, 귀신을 믿어라, 여러 가지 납득하기 힘든, 말하자면 모두가 대중이 함께 공감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이 분이 컬럼리스트이자 민속학자여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아니, 이런 내용 강의할 겁니다 하고 자료를, 글로 된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다른 강연에서 어땠는지 등등해서 여러 채널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주협 변호사님, 이게 공기업 인문항 특강에서 나올 내용인가 싶은데 이 공기업,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죠. 사과문을 직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대처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이런 공기업들 보면 이런 특강들 자주 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출석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학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 시간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꼭 참석해야 되는 회사, 어떤 행사에서 이런 강연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내가 앉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물론 이 강연의 기획,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기르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인생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 그렇죠. 그리고 강의안 같은 것도 사전에 당연히 받아서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이 이제 프로젝터 화면 등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을 텐데 문제는 이 강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을 강연 시간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냥 발표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사전에 좀 점검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강연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이전에 혹시 어떤 발언들이 문제된 적은 없었는지 평소의 성향이라든가 저서 같은 부분에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연비도 350만 원 지불되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직원들은 사실 날벼락같이 이런 이야기를 전달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강사 섭외 이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침 여기 좀 만전을 꼭 뒤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